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먼저 여기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아버님 백학범 장롱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찬송가 3례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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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마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좋은 일을 주 안에서 경토하게 하시네 몸도 망도 연약하라 새잎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자신의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서운 짐 죽게 맡겨 웃을 날도 멀잔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상주 장롱님 나와서 저희에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와 함께 해볼까 마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잘 안들려야 됩니다 마주의 손을 굳게 잡고